그럼 조만간 미국 경제가 실물 경제 침체가 오는 거예요. 새마을금, 일부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들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금융시장이 갔을죠,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유로 미국의 은행들,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 독일의 은행들이 파산 및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었는데 그 충격은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이 역사에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모든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주식, 채권, 부동산, 그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 특히 채권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컨밸리, 뱅크 파산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보니까 미국 은행들 대출이 역사상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투자 별로 못하고 가계가 소비를 별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미국 경제가 실물경제 침체가 오는 거예요. 롤링 리세션이라는 그런 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자산시장에서 경제 침체가 왔죠, 침체. 그다음에 금융회사 침체가 오고 그다음에 실물경제 침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보면서요. 사실 세계 정부가 너무 빨리 대응해요. 그렇죠. 슐리콘밸리가 14시간 만에 파산을. 네, 14시간 만에 파산했는데 또 금방 정부가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 보장한도가 25만 달러인데 전액 보장했다. 그리고 스위치 정부가 UBS하고 같이 CS 금방 인수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 대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큰 금융회사까지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는 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 보증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일인 건가요? 사실 무한정 제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한정할 수가 없죠. 저는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97년은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외환위기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좀 대출 빌려준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IFB가 거기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20% 넘는 고금리 천방을 해서 뺏어픈 구조조조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2008년에 금융위가 오고 GM이 파산상태가 오니까 공적자금 투입해서 구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렇게 작은 은행들 사실 파산해도 큰 은행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구해주는 거 보고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과감한 시장주의 처방을 내린 미국이 아예 불 부추겨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은스럽고 시장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미국의 과거의 미국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컨밸리는 위험한 환경에서 혹시 은행은 미국의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은행이 만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나요? 네. 중소형은행이. 은행 전부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행 설립하려면요. 자본금이 최소 천억 일반은행. 지방은행은 250억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1억에서 10억 원 우리 돈으로. 아 1억이 10억이요? 네. 이 정도만 있으면 전산시설 갖추고 관리인력 갖추고 이 정도 자본금만 있으면 은행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지금 부실하고 어떤 은행 중소은행이 파산할지 모릅니다. 특히 앞으로 저는 파산 많이 나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상업용 부동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고요. 특히 상업용 중에서도 사무용 부동산. 이거는 25%나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그리고 미국과 사무실 공실률이 17%입니다. 그런데 중소형은행 대출 중에서 63%가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이것들이 부실화되면 앞으로 미국에 저는 중소형은행 더 많이 파산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정부가 별로 개입 안 했죠. 이번에는 퍼스트 무슨 은행이죠? 거기 파산하니까 미국의 큰 은행들이 지금 대형은행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남아들죠. 그 은행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은행한테 중소형은행한테 빌려준 거예요. 아직 정부 자금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은행이 파산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던데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 부채가 그러기에는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23%인데요. 지금 미 외에서 부채 상한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7월, 9월에 가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정말요?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 미국 정부가 부도난 경우는 없어요. 막바지까지 견디다가 미 외가 부채 한도를 올려줬죠.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으니까 미국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할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들은 연이어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뭐 금융 시스템 위기,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네요. 네.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왔서 대전 갔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금융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택시 기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됐대요. 네? 로또 1등 당첨. 진짜로요? 네. 아, 본인이? 네. 본인이 직접. 그래가지고 세금 내고 나서 한 12억 정도 남아가지고 그 돈을 두 저축은행에다가 나눠서 넣을 때요. 6억씩, 6억씩.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니까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이... 혹시 저축은행이 파산해버리지 않을까? 못 찾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은행들, 저축은행들 문 열자마자 가서 찾아가지고 그 은행을 금리는 났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채은행, 정부가 대주진 은행이 있거든요. 금리 많이 났죠. 거기다 돈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것처럼 미국도 그렇지만 중소형 은행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대형 은행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번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가려면 그런 작은 은행이 아니라 대형 은행에서 그런 것들이 터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일부 증권회사들 그동안 채권시장 안 좋고 주시장 별로 안 좋고 부동산이 거의 지난 10년간 계속 좋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어렵죠. 지금 거의 매일 우리 신문, 특히 경제신문 보면 부동산 PF 부실이 새마을금고 얼마다, 저축은행 얼마다, 금융권별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별 문제 없을까요? 큰 은행들. 그런데 새마을금고, 일부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들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저축은행 이런 데 예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사실 정부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지만 가계, 개인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안전한 은행에, 시중 대형은행에 옮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까요? 뭐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가죽은 분은 아까 저 복권 당첨로도 당첨된 말씀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포기하면서 안정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미국 국가 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국가 보도는 안 일어날 텐데, 그만큼 미국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되더라도,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공화당이 좀 빨리 해줘야 될 텐데,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공화당은 계속, 이제 미국에는 크게 민주당,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큰 정부를 추구하고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거든요. 시장이 맡기는 정책인가요? 네. 시장을 더 중시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계속 정부 지출, 몇 조 달러 삭감해라. 그거 안 하면 우리 승인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 보도 가면, 안 해주면 공화당도 요거 엄청나게 얻어먹게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주는 건 말 텐데, 그만큼 미국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거고요. 그런데 2011년 8월 달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미국이 등급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세계 주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 우리 코스피도 한 달 사이에 20%나 떨어졌어요. 한 달 사이에 20%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때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제가 자문회사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였는데, 한 부자국이 저희 회사한테 500억을 맡겼어요. 500억이요? 네. 큰 돈이죠. 개인인가요? 개인. 돈 많다. 그런데 저희가 삼성전자 등 우량 주식을 사들였죠. 그런데 그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파생상품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을 운영하신 분이 2011년 8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 20% 떨어질 때 그때 대응을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다 잃어버렸죠. 500억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저희한테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아서 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전이었습니다마는 6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가격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돈이 많이 불어났죠. 지금 가격으로 하면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액면 분할 됐으니까 한 350만 원. 한 4배, 5배 정도 늘어났죠. 가만히 놔뒀으면. 그때 한번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바꿨기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그때 충격은 아닐 텐데요. 이 정도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 외가 막판에 가서 아마 6월 말쯤이나 가서 부채 한도를 올려줄 것 같아요. 그 부채 한도를 올려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정부가 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그래도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쓸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랑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 디이코노미스트랑 거기 보니까 다음 침체가 오는데 쓸만한 무기가 없다. 이런 그림을 표지에 그려놨던데요.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다음 침체가 오더라도 사실 2020년 그때 경기 침체 때는 정부가 돈을 엄청 써서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지금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쓸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CPR랑 금리 인상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CPR에 연준이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올해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어떻게 금리 인상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올해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장 콘센터스 보니까 올해 한 번 올리고 끝일 것이다. 그게 시장 콘센터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고용이나 물가 통계가 중요하죠. 당장 이번 주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4월에 6.0이었는데요. 지금 콘센터스가 5.2%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5.1%입니다. 어쨌든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있죠. 그게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임대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갈수록 그것도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3월에 미국 고용이 23만 6천 개 증가했거든요. 1월, 2월, 3월 가면서 계속 증가세는 40만 대, 30만 대, 20만 대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4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5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4월 고용이 감소로 나와요. 제 모델이 맞을 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4월 고용이 감소하면 저는 5월에 금리 못 올릴 거라는 거죠. 지금 둔화 정도가 아닌 감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소입니다. 저도 이 모델에서 감소로 나와서 이게 저 얼마큼 믿을 만한가. 중요한 건 교수님의 모델이 정확도는 대략 역사적으로 어때요? 그런데 고용이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경제 변수에서 예측하기 힘든 게 미국 고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제예요. 이게 모델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달에 미국 전문가들이 많아야 미국 고용이 20만 개, 10몇 만 개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때 51만 개, 그게 줄어들어서 조정하면서 4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고용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3월까지 고용은 거의 제 모델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고용이 감소하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금리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지만 올해 금리 이상 그냥 동결할 수도 있다. 네, 동결하고 빠르면 3분기 후반, 늦어도 올 4분기에는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인하한다고요? 네, 인하 못한다고 보신 의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대부분 시장인데요. 저는 미국 경제가 올해 대부분 전망하는 기관들이 1% 안팎 전망하고 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요.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예상하고 있죠. 제 모델도 올해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노무라처럼요.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PC 개인 지출 소비자 물가가 있거든요. 이거는 4분기 3%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4분기 가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미 저는 시장이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으로 달러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5% 금리 하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주말 경제 심취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거를 시장이 미리서 반영한 거죠. 그다음에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도 4.2% 갔다가 최근에 3.3%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금리 인하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투자 지난번에 좋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좀 유효한가요? 그거에겐? 네. 어떤 저 방송에 갔더니 어떤 지능자분이 제 얼굴만 보면 채권밖에 생각 안 난다고 그럽니다. 채권을 자주 얘기하셔서? 네. 그만큼 작년 9월 이후로 제가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계속 권유했거든요. 사실 그때 채권 사셨다면 우리나라 3년 국제 수익률이 4.5%, 10년은 4.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 3.2%까지 떨어졌어요. 10% 이상 수익을 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사도 되느냐. 저는 2%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긴 것 사면 또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금은 저는 계속 채권 투자하시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채권 가지고 있는 분은 저도 일반인 지인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현금 조금 다르게 하는 친구가 달러 있고 금은 이제 그냥 받는 것. 채권이라는 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금리가 하락 국면에서는 언제든 시세 차익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버리더라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잊어봤거든요. 제가 회사체에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채. 국채 만기가 2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율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율이 작년 9월에 1,440원까지 갔다가 올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1,300원이 넘었는데 저는 다시 거의 정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살 것이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좀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율이 1,300원 되면 한국 경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율이 한 1,15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에요. 1,300원 넘었던 건 돈가치가 한국 돈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살 때 미래 기업 수익, 경제 성장을 보지만 단기적으로 한율이거든요. 한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주식 사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한율이 올랐던 거는 우리가 무역 수지에 의해서 아주 경상 수지도 적지 않았거든요. 1월 달에 2월 달에 경상 수지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4월까지도 경상 수지 적자고요. 이 경상 수지 적자가 난 가운데서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계속 미국 주식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경상 수지가 적지 않았는데 또 해외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율이 올랐는데 저는 5월부터 구조적으로 우리 경상 수지가 흑자라고 보고 있어요. 경상 수지가 흑자라면 아마 한율이 다시 1,250원 근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저희가 IMF 때 굉장히 힘들 때 금공유운동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그 금은빵에 경기도 안 좋고 현문도 필요하고 또 금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분들이 금을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서울에 금은빵이 모여있는 그쪽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금을 상인들은 또 힘든 게 파는 사람은 많은데 금을 또 사는 사람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던데 금 투자 최근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값은 늘고 장기적으로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수당 2천 달러가 넘어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가대평가됐어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지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고 물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달러지수인데요. 제가 해기분석에 보니까 달러지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1%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달러지수가 고점에서 10%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정도 내다볼 때 20%는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값은 20%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저는 금 살 때는 아닙니다. 다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때 금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늘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채권사람의 이자 주식하면 배당이 나오죠.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할 자산이 1억이다 그러면 한 천만 원 정도 10% 정도는 금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이 금을 낳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의 편에서 잠깐 들어주면 대신 금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라지진 않죠. 암탉이 주식 같은 경우 사라진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금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 금은 계속 빛나죠. 장기적으로 계속 금은 빛날 겁니다.